안녕하세요 여러분 뿌루입니다 오늘은 겨울이라 몸이 굳어있는 파충류 친구들을 따뜻한 물에 온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물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물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온도계를 준비했어요 온도는 보통 38도에서 39도 사이로 맞춰주면 되는데요 오늘 여러가지 파충류들을 온역을 시킬건데 온도계로 물을 한번 재볼게요 천천히 해야 돼요 오 이 정도면 되겠네요 38도? 39도? 이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가 도달했습니다 우리 온역할 친구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비어디 드래곤 친구 먼저 할게요 이 친구랑 자 들어가 있어 오빠 데려올게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이 개팍한 친구 이 스컷입니다 야야야 나 또 가만있어 야하 좋아 지금 온도가 온도가 36도로 떨어졌네요 36도로 떨어졌는데 뜨거운 물을 조금 더 조금 더 투입을 하겠습니다 색깔 색깔 되게 이뻐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온역을 하면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잠도 자고요 그리고 몸에 수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도 마십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 귀여운 아기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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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야야야 안 좋지 않도록 하셔서 물을 조금씩 보충해주면서 온욕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자 온도가 35도까지 떨어졌네요. 네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 친구들이 오히려 역으로 감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30도 이하가 떨어질 때까지는 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지 얘? 자 이거 보세요. 비어디드래곤 친구들이 굉장히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게 물이 꾸중물이 올라오는 게 와하 찌꺼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우리 제가 제일 아끼는 제가 제일 아끼는 친구예요. 처음에 눈병 걸렸을 때 왔는데 눈병도 치료가 잘 되고 색깔도 불그스름한 게 진짜 이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디드래곤은 우선 이렇게 마치고 육지거북이들 우리 육지거북이들 온욕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육지거북이입니다. 육지거북이도 똑같이 온도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해요. 온도는 38도에서 39도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근데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 약간 미지근하다 정도 느낌으로 따뜻하다 약간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뜨겁다라는 느낌으로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준비를 해온 우리 그리스 육지거북이들 자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등무늬도 굉장히 이쁘고요. 자 물에 높이는 친구가 다리 정도 잠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스 한 마리 자 그리고 다른 그리스 또 그리스 문양이 다르죠. 그리스가 문양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자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다리만 잠기도록 넣어놓으면 되는데요. 자 저 친구들이 다 밟고 다니네요.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육지거북이들이 수영을 잘 못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물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코로 숨 쉬다가 폐로 물이 들어가서 숨이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온욕을 하실 때에는 파충류들 코 높이보다 아래쪽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와 저 친구는 온욕을 해주니까 따뜻하니까 바로 응가를 응가를 발사했습니다. 자 엄청나게 나가고 싶어 하네요. 레오파츠 친구들이 진짜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계속 넣어주어야 넣어주어야 친구들이 친구들이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을기가 없도록 수건이나 휴지나 수건으로 물기를 싹 닦아주신 후에 사육장에 투입을 해주세요. 사실 자연에서는 온욕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해도 되지만 아픈 개체들을 위해서 눈을 씻겨주거나 몸에 있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온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와 레오파드 친구들 이 친구들이 장난 아니네요. 어느정도 온욕을 했기 때문에 저는 휴지로 물기를 닦아주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진짜 극고 온 건조한 곳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와 아까 보셨죠?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친구도 보시면은 발색이 올라옵니다. 자 물을 뿌리면 색깔이 변해요. 짜잔 야 밟아봐. 와 색깔이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자 친구들도 온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몸에 있는 몸에 있는 탈피 껍질도 손쉽게 뛰어나가서 이렇게 간혹 가다가 건조 지역에서 사는 우리 유로맨스틱스도 온욕을 시켜주면 매우 좋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을 노곤노곤 하다 보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온욕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색깔이 진짜 이쁘다. 오 이 친구는 약간 주황색이네요. 야 안녕 기분이 좋은가봐요. 이제 눈을 감고 자겠죠? 파충류를 기르면서 이런 맛에 기르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귀여워요. 이 친구도 아까 빨리빨리 움직이던 친구인데 막상 오니까 얌전해졌네요. 와 색깔이 처음이랑 완전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온욕을 시켜주니까 진짜 이렇게 발색이 올라오죠. 얘는 약간 붉은색깔 색깔이 있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파충류들을 몇 종류만 해서 온욕을 시켜주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온욕물 높이를 그리고 온도 중요시 여겨서 그것만 잘 체크하셔서 온욕을 시켜주시면 파충류들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랄 겁니다. 근데 온욕을 시켜서 안 되는 종류도 있죠. 바로 레오파드겠구나 크레스티드겠고 아니면 뭐 개구리과인 양서류과 이 친구들 팩맨 이런거 절대 온욕시키시면 안 됩니다. 온욕을 시키시기 전에 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지인들한테 여쭤보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온욕을 시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